인원학생상 ㅎ ㅎ ㅎ ㅎ 어디왔어요? 준희? 흑인가? 흑물원? 안녕 네 숲에서? 수고하니까 안녕하세요 다행히 헉 호랑이 호랑이 너무 고소해 안녕, 잘 봐 와 여기 뭐있어? 혜진아? 있어! 하마가 있어? 나 여기 너무 무서워있어! 우와! 물고기가 있다! 아아아아! 오오오오 아멘 자고있어? 응 안녕 자고있어? 응 안녕 오우 우와 이게 되게 시야다 우와 이렇게 맛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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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무서워? 아 저깄다 우리 보고있어 아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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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을 보여줘 아이예요 아이예요 예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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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맛있게 생겼나봐 아니요 자꾸 너를 보고있어 응 빨리 가 줘봐 가까이 내리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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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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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었어? 먹었어? 패션 리더 같아 소노곰인데? 악어 자네 누나 자고 있어 아니야 악어 아니야 저기 뭐야? 바다에 있는 거 뭐야 저거 뭐야? 고급기야 바다에 있는 워시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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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. 어? 아, 얘 뭐야? 얘 공작새 아니야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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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